아 또 지각이네 오늘 수업은 직업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쉬는 시간이다 그림이나 그려볼까 배수야 점심 방금 먹고 저러네 아 게임하고 싶다 오 제대로 놀아보자 자자 주목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서 오세요 아 또 숙제야 내 장래희망이라 내가 뭘 좋아하지? 레오 넌 경찰이 돼야 돼 순찰 다녀오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한다 어떻게 날 떠날 수 있냐 아저씨 미워나봐요 뭐 니가 뭔데 니가 내 마음을 알아 헤어지기 싫어 하하 힘들다 도둑이야 내가 보여줄 때가 왔군 어구 다 훔쳐야지 계속 보라 정차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장비 세팅 완료 라이브 시작할게요 개포니들 어서오고 화장 바로 시작할게요 아 잠깐만 쿠키 코디 제대로 안 해? 하 그만 두던지 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윤화 윤화 아 맞다 장래희망 적을 했지 제 꿈은 뭘까요? 딸 넌 판사가 내 거다 아 아버지 뚝배기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난 죄가 없어 일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좀 계산해도 돼요? 판사님 거짓말입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절도죄 육령 소량원 판사 두고 보자 어 판사는 안 돼 그쵸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지 추후 10개 썩 가능 쿠키 셰프입니다 특제 통조림 주문이요 오케이 재료는 신선하구만 대특제 소스 같다 음 아직 부족해 한 컵은 넣어야쥬 우와 우와 두목보단 찡먹이지 헷뜨 레슨 매니저 받아 적어봐 음 내 꿈이 뭘까 오 예쌀이 아들 연구원이 되거라 코로나 백신은 안 되겠어 와우 손소독은 필수지 자 그럼 만들어볼까 어? 이거 왜 이래 나 딴 거 할래 난 게임 쪽이지 이길 때까지 도전은 계속된다 딱 해 마이 슈퍼컴 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죽어라 죽어라 과일은 테리 넌 테리야 지고 있는데 포탈이 울려받고 있습니다 아! 태발 퇴 퇴 퇴 철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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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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